오늘 재밌게 잘 마무리했고 이제 때는 발걸음이잖아요, 이게. 앞으로 더 콘서트도 잘 되고 마무리가 아니라 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, 이제. 콘서트 준비 지금 하고 있어요. 오늘 뭐든지 처음이 좀 힘든 거지. 완벽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. 추운 연말에 따뜻하게 같이 만나 뵙고 그 자리에서도 많이 대화도 좀 나누고 저희 콘서트도 많이 하면서 마음을 좀 같이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. 그렇잖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정모 때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기다려주셨잖아요. 이제는 제가 무대를 만들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따뜻하게 입으시고 빨리 콘서트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